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니티 함께 배워보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유니티를 설치하고 유니티 허브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게임을 좀 다운로드를 받을 거구요 그걸 한번 런칭을 해서 돌아다녀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구요 이게 45분 걸린다고 되어 있네요. 파운데이션널이고 여전히. 끝내면 경험 P10을 준다고 합니다.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유니티 설치하고 유니티 허브도 설치하고 뭐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생성 하시구요. 저는 이미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. 일단 여기서는 이제 LTS 버전을 비기너한테는 하라고 되어 있어요 LTS가 Latest Long-Term Support라고 해서 한마디로 뭐 정식 버전쯤 된다. 요래 생각하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아마도 뭐 좀 모험적인 사용자는 다른 버전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는 지난번에 다운로드를 받은 이 버전을 설치를 해 볼 거구요 단계 완료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19년 4월에 나온 게 LTS 버전, 안정 버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2021년이니까 그 다음 버전 나올 때가 됐죠 예 어쨌든 유니티 허브 셋업.exe 파일을 실행을 해라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될 거란 얘기인데 저는 맥이라서 exe가 아니고 dmg 파일일 거에요 다운로드 받은 대로 가보겠습니다 요거죠 유니티 허브 셋업.dmg 가 되어있죠. 설치해보죠 더블클릭하면 설치하겠죠 뭐 이런 거야 뭐 억울이 하면 되는 거니까 억울이 하면 네 열고 있습니다 열렸고 이런 거 다 잘 아시죠 이거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카피가 되면서 어플리케이션에 올라갔을 겁니다 네 설치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됐다 치고 응용 프로그램 가면 있겠죠 유니티에 유니까 여깄네요. 유니티 허브 찾았습니다 자 그럼 보면 Open Unity 허브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Choose Install Location and then install 이건 뭐 이제 윈도우니까 이렇고 전 이미 한 거고요 단계 완료됨 그 다음에 유니티 아이디가 뭐냐 이제 유니티 아이디를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만드시길 바라고요 유니티 아이디는 이게 있어야 한마디로 유니티의 여러가지 서비스를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유니티 플레이 포럼에서 뭐 글쓰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에셋 스토어라 그래서 뭐 에셋들을 이제 사거나 설치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돼서요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단계 완료죠 저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단계를 완료됨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마이크로 게임 이제 마이크로 게임 해야되나 봐요 크리에이트 유니티 아이디 안 만드신 분들은 가셔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름 넣고 유저 이름 넣고 이메일 넣고 패스워드 넣고 그냥 크리에이트 하면 됩니다 예 전 단계 완료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게임 선택해야 되는데 마이크로 게임을 레고 마이크로 게임을 레코멘드 한다고 돼 있죠 뭐 괜히 좀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니까 뭐 추천하는 거 해야죠 마이크로 게임을 뭐 레고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일단 유니티 허브를 먼저 실행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 요거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된 건데 열겠냐 열어야지 자 열려라 참깨 여기 지금 뜨려고 하네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예 여기도 인스톨을 또 해 줘야 되는군요 인스톨 하죠 그러면 인스톨 여기 I already have a 유니티 아이디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뿅 네 나왔고요 이젠 여기 사인인 해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메일이나 패스워드를 보여 드릴 수 없으므로 잠깐 포즈를 눌렀다가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냥 넘어왔죠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유니티 아이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것처럼 아이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뭐 선택의 여지 없이 네고 마이크로 게임이 그냥 바로 처음에 와 있네요 프로젝트 네임을 쓰게 되어 있는데 뭐 마이 퍼스트 게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또 바꿔 보는 게 미덕 아니겠습니까 바꿔 보겠습니다 JJ 퍼스트 게임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컨티뉴 verify your age 아 뭐 나이가 나이까지 뭐 꼭 쓰라 그러니 예 뭐 써줄게요 아 네 이것도 건너뛸게요 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생년월일을 꼭 비밀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냥 건너뛰는 것보다는 다 보여 드리는 것보다는 건너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그냥 역시 마찬가지로 건너뛰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년월일을 넘어갔더니 terms of service agree 하라고 나오네요 네 뭐 agree 하면 되지 네 agree 했습니다 그랬더니 my first game 해가지고 뭐 1분 53초 이렇게 나오네요 네 almost done 유니티가 다운로딩 할 거고 지금 인스톨링을 하고 있군요 열심히 아 그 다음에 launch utility 버튼이 나타나면 클릭하면은 launch utility 버튼이 나타나면 클릭하면 유니티가 일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거고 어 임포트를 할 거고 그러면 좀 기다려라 뭐 기다려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돌려가지고 건너뛰는 작업을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다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인스톨이 끝나니까 launch utility가 떴네요 진짜 아마 마이크로 게임 아까 레고를 다운로드 받아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launch utility 눌러야 되겠죠 눌러보겠습니다 네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도 하고 네 뜨는 동안 아까 전에 하라고 했는 걸 제대로 했는지 볼까요 select a micro game 이었고요 그 다음에 레고 마이크로 게임 하고 continue 해라 뭐 여기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단계 완료됨 그 다음 launch unit editor 기다려라 뭐 don't worry 그렇지 뭐 그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my first game 비디오 봐도 된다는 건데 우리는 뭐 기다리는 거 제가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launch launch 눌렀죠 now that you have installed 이제 깔았고 위자드 통해 가지고 skip the next step 이제 뭐 설치하고 이런 거 보이네요 단계 완료됨 여기까지 했고요 위자드 없이 하는 방법 이거는 제가 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넥스트 스텝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니티 허브 설치했고 유니티 에디터도 설치했고 아이디 만들었으면 이제 뭔가를 만들 때가 돼서 유니티 에디터를 열심히 탐구해 봅시다 이런 뜻이네요 탐구할 거예요 단계 완료됨 네 뭐 그랬더니 그랬더니 경합지심 먹었네요 네 맞고 이건 넘어가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할 거 인스털르 유니티 하고 유니티 허브 설치하고 마이크로 게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게임 중에 레고를 실행하는 것까진 된 거 같은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잠깐 포즈를 했었는데 이제 마이크로 게임들 돌아다니면서 변경하고 에디터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래도 떴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렸는데 떴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네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레고 마이크로 게임 이렇게 떴고 로드 튜토리얼 로드 플레이그라운드 씬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